하아하 하아하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릴스의 아이린 앤 슬기입니다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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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움직임은 특이해 평범치 않아 원 투 파 투 세븐 난 어둠 속에 댄어 온몸 뚝뚝 꺾어 침대 가까이 갈 때 무시무시하게 내 심장을 훔쳐 집에 해 하나 잊으면 왜 저희 타이틀곡 몬스터는요 꿈속에서 아이린과 슬기라는 두 자아가 만나서 몬스터 같은 파괴력을 가진다는 의미를 담은 곡입니다 널 괴롭혀 내 꿈을 꾸게 해 난 춤추고 놀래 밤에 뚫린 너의 그 몸비의 주문을 걸면 암흐레라 몬스터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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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흐레라 몬스터 암흐레라 몬스터 암흐레라 몬스터 암흐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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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지 찍을게 산더미를 합니다 빡 Р 암흐레 암흐레 암흐레라 몬스터 아브라함 아브라함 차가운 땅 잣떡 위에서 일어났어 황혼해서 새벽 난 예전히 존재해 이 광기가 싫지 않아 레드벨벳에서의 유닛은 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새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죠 네, 조금 되기도 했는데 또 저와 언니가 연습생 시절부터 오랜 시간 같이 함께 해왔기 때문에 또 다른 레드벨벳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이 가장 기대가 되고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아브라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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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움직임은 특이해 평범치않아 넌 그냥 놀고 있어 나쁜 일도 없어 작지만 위험해 난 누가 거부하겠어 할 건 동일 될 시간이야 이제 아쉬운 넌 꿈에서 나 오려해 But most only forever 아말리라 몬스터 나의 꿈에 널 괴롭혀 내 꿈을 꾸게 해 난 춤추고 놀래 밤에 걸린 너의 그 몸 위에 주문을 걸면 아말리라 몬스터 아말리라 몬스터 우리 러비들 이번에 저희 저요? 아이린과 저 슬기래 아이린과 슬기가 이제 유닛으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말리라 몬스터 아말리라 몬스터 이번 몬스터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해요